릭키, 너가 너무 고생하니 시, ㅅㅂ. ㅅㅂ. 흐흐흐흐 ㅜㅜ.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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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거, 위화하게 됐네. 자,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라. 자, 카메라 설치. ㅜㅜ. 정말 음민하군. 자, 목격되지않고 USB 메모리를 회수하라는데, 대놓고 내려가. 안걸렸어. 정말 놀랍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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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보시죠 자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친구인 제키가 잡혀있죠 아니 설마 뭐흣뭐흣 비디오를 얻어다가 얘한테 제공하라 이거구만 이 녀석도 정말 나쁜 녀석이야 자 센트럴의 아지트로 일단 가보자 이 정도면 잘 생긴거지 어 뭐지 잠깐만 요기 맞는디 그렇지 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볼 자리가 왔어 자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니 너네 갑자기 여기 왔어 아니 너네 갑자기 여기 왔어 아니 너네 갑자기 여기 왔어 어머나 뭐하는겨 그래 난 빠박이니까 어우 빨리 빡빡 씻어야겠어 미안하지만 비비안 너 내 취향이 아니야 락스로 빡빡 씻어야겠다 자 펜드류가 또 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레이몬드가 자 이제 잠입수사 일을 그만해도 된다 이 말이죠 어머나 제 응원에 그렇다고 제가 선택해보았 Untersleeve 하지만 더 유리할 테니는 다이아몬 그것이 저의 할 수는 Exactly! 아무것도 없이 스파주! 산안이의 대체는 난 또 옆으로 싱글를 하라 신, 으악 한 번에 재산안이의 집사임 참여 이를 더 낫지 벨트 신, 으악 표고 예, 또 상담라 편집 뭐 나라마다 메이크업 스타일이 다 따로 있으니까요 좋아 이제 그러면 아마 팬들이랑도 척을 지게 돼가지고 주인공 편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자 레이몬드한테 전화가 왔죠 뭐 하다 찾아주면 되네요 거의 다 됐어 얼마 안 남았어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도 뭐 맥미션 하는 쪽에 있겠죠 자 팔 부러뜨리기 아니 이거 말고요 잡으세요 잡고 빠세요 또 일어나 아니 팔을 옆법으로 트리니 빠세요 판루차 싸커 판루차 싸커 좋았어 자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이건가? 오케이 자 이제 접선 지점으로 가보라는데 진짜 이거 가지고 또 레이싱을 하라 이거 같은데 네 와 진짜 총 쏘네 제끼도 어디서 아우 여기 길이 코너가 많아가지고 속도를 일기가 힘들다 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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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한다 그래서 내가 1등이다 니들이 날 암살한다고? 내가 니들을 암살할거야 난 그런 사람이니까 이 레이스 내가 승리했어 이 레이스 내가 승리했어 이 레이스 내가 승리했어 그래 네 네 그래서 이 차 나한테 줄 거지? 그래서 이 차 나한테 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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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이제 이 차는 잡겁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좋아 이제 차고에서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아주 좋아 여기까지 가는 길이 뭔가 난 좋아 어쨌든 장례식으로 한번 가보자 여긴 데에 내려 어쩔 수 없지 뭐 자 드디어 재키가 또 빠져나왔네요 그래도 탱은 좀 착한 편인데 자 이제 엉클 포의 장례식으로 한번 가봐야죠 빨리 나와 그래 빨리 나와 자 점원에게서 정장을 건네받아라 아니 나 지금 정장 입고 있잖아 또 입어야 돼? 세상에 비켜 아 아 아 아 자 그 역시 상인마인드 눈앞에 사건 일어나도 물건은 팔고 보네 아니 가벨까지 팔자는 소리는 안했단 말이야 자 알았어 일단은 좋아 잭이 빨리 타라고 어허 아우, 멀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그래, 맞네. 이 게임도 네비 상태가 굉장히 꾸리꾸리 해가지고. 자, 여기가 장례식장인가? 아니야, 뭐야. 제키 널 따까리 중에 게딱까리잖아. 아니, 근데 왜 제일 앞에서. 여기가 18K놈들인가? 신목질하지 마시라구요. 여기가 장례식장인가? 여기가 장례식장인가? 아니, 장례식장에서 이러면 안되지 팬들을. 야, 니가 경찰이잖아, 이마. 야, 니가 경찰이잖아, 이마. 자, 이제 슬슬 주인공이 진짜 약간 그... 범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자, 묘지 내부로 전지. 바꿔야되나? 바꿔야되나? 이런 18K놈들. 어디서 복음 주자에. 자, 다 처리를 해야돼. 자, 넘어가. 넘어가. 자, 유탄발사기를 가진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측면으로 뛰어서 진행을 하죠. 이 새끼야. 어디서 미쳐가지고. 자, 이제 이거 제껍니다. 마음대로 사고파 할 수 있습니다. 가자. 자, 주차장에 18K놈들을 돌쇄시키라고. 자, 주차장에 18K놈들을 돌쇄시키라고. 가네요. 유탄 발사. 유탄 발사. 유탄 발사. 유탄 발사. 유탄 또 발사. 자, 또. 유탄 발사. 아주 펑펑 터치는구만. 유탄 발사. 와 서로 또 이 와중에 또 지들이 조금이라도 권력 더 먹어보겠다고 아주 이음비용을 하는구만 정말 환상적인 개념이야 이 분이 전부 환상적이고 우리 다가고 우리 신나는 우리의 제한은 정국에 대해 생각하시나요 신현대건이 여러분의 남성은 우리의 제한은 우리의 제한은 좋아 상복 자 이제 완전히 경찰하고도 주인공이 척을 지게 되죠 참 상황이 꾸리꾸리해지는데 자 콜로이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서둘러 노스 포인트로 와줘 랍니다 자 업그레이드 먼저 좀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